1. 공포 방송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선 기도하라! 팔로우! 팔로우미! 잡기들 엄청 왔다 왔다.. 잡기들이 엄청 왔다 왔다.. 이쪽으로 가는 중 조심해라.. 내가 지금 기운이 안 좋아서.. 안 그래도 지금 그러는데.. 냄새.. 와.. 냄새.. 여러분들 내가 괜히 이렇게 뚫려 뚫려 한 것이 아니야 내가 괜히 방송을 볼 때 여러분들 내가 뚫레 뚫레 한 이유가 뭣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저쪽에도 구신이 붙어 있었고 지금 이쪽이 여기 뒤에 있죠 여기 뒤에도 구신이 붙어 있었어 라고 제일 기운이 세게 느껴진 곳은 여기 모서리 있죠 근데 같은 놈이야 위에 있다가 밑에 있다 농 쪽에서도 기운이 상당하고 잡기들 잡기들 피가 와서 그런가 뭐지 모르겠네 뭐지 모르겠네 뭐야 뭐야 지금 파사만 봤어 지금 파사만 봤어 지금 파사만 봤어 나와봐 나와봐 뭐야 파사랑 보사라!! 진짜 놀랐어.. 보사라.. 뭐야? 바로 위에.. 바로 위에.. 뭐야 여기.. 바로 위에.. 다시 간다.. 다시 간다.. 내 머리 위로 올라타려고 해 지금 계속.. 뭔 소리야 계속..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위쪽에서.. 위쪽에서.. 위쪽 어디서 있어.. 누가 안 돼.. 누구야.. 누구야.. 뭐야.. 누구.. 누구 있는 거 아니야.. 저거.. 뭐야.. 누구 있는 거 아니야.. 저거.. 홀가미가.. 홀가미가.. 홀가미가 있어.. 아직까지 여전히 그대로 있네.. 사람 자살할 때 쓰는.. 홀가미.. 목줄.. 홀가미가 있어.. 저거.. 저거.. 홀가미가 있어.. 홀가미가 있어.. 홀가미가 있어.. 뭐야.. 홀가미가.. 뭐해... 뭐야... 라오라hh 마인rea وا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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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뒤로 간다 뒤로 간다 뒤로 간다 뒤로 간다 뒤로 간다 뒤로 자쿠아 모르게 저기.. 아.. 뭐하려니.. 저기 붙었나.. 아.. 붙어있다.. 와.. 흔들린다! 나갔어! 잠시만요 야 밖엔.. 계단쪽.. 계단쪽.. 우리 올라온 계단쪽.. 계단 타고 내려간다.. 계단 타고 내려간다.. 계단 타고 내려간다.. 계단 타고 내려간다.. 뭔 소리야.. 예쁘다.. 있는 глаза.. 긴장감이 너무.. 몸선 못한다.. 아..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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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커피나.. 아..나 콩물인 줄 아냐? 커피나.. 커피.. 아..뭐야? 아..뭐야? 아.. 커피나 어디야? 아..뭐야? 아..뭐야..뭐야? 아..뭐야..뭐야? 아..뭐야? 자..들어갑시다 이러면 돼 아..뭐야? 아.. 슴 춘다.. jacket量 정답은 어디있어? 아 나 지랄해 저기 뭐는데 여기있어?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저기 춤춘거잖아.. 저기 춤춘거잖아.. 저기 춤춘거잖아.. 가보자.. 가보자.. 움직인다.. 움직인다..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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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올라온다.. 또 올라온다.. 또 올라오는 버전이 нами.. 또 올라온다.. 아.. 아.. 숨이 타면.. 아.. 안되겠다..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보여주려고 했는데 하.. 진짜 제가 너무 체력이 안되서 안될 것 같아요 그냥 나가야 될 것 같아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자 보여드리면.. 이정도면.. 전 한번 나가도록 할게요 아.. 힘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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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알람이 되죠? 부탁드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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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